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 많습니다. 탕 헌테포리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개의 지사가 있고요. 이번 4월에 저희 청담동이 오픈을 하면서 세계 각본의 미술도 알리고 있지만 한국 작가님께 해외 알림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누구신가요? 저는 전시와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상징입니다. 오늘 벌써 프레즈맨 마지막 날, 기아프는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다녀가셨죠? 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있는 작품이 메인 작품인가요? 네, 저희 그래서 앞에 걸려있는 작품이 메인 작품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이 첫날 솔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있는 작품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첫날 솔드가 되었어요. 좋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이 기아프 2021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한국 분들의 예술적인 관심도라든지 지식이 많이 올라가셔서 맞아요. 저희가 대가분들, 각국의 대가, 폴리오 루팍이라든지 우회민준 작가님, 아이웨이 작가님, 조나스 커버트 이렇게 주준 선생님까지 대가들 많이 가지고 왔고요. 네. 또 동시에 우리나라 중견 작가라든지 지금 다 균형을 맞춰서 보여 드릴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삼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최고의 화랑인 상 컨템포리 아트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